네, 여러모로 아직 부족한 점이 저희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력과 기술과 자본 등이 투하되어야 될 그런 중요한 방송 일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에 좀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모습들이 한 번씩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피디분은 이 가운데 화면 좀 잘 맞춰주시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바꾸면서 약간 센터가 안 맞을 모습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오디오 음량도 잘 체크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오늘 주식시장은 어땠을지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랩으로 오늘 시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박진희 부장님도 박씨네요. 그러네요. 무슨 의미이시죠? 뭐 좀 박씨가 아니신 분들은 조금 약간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은 박씨가 잘한다고. 그런데 진짜 묘한 일인데 생각해보니까 저녁 장 정리해 주신 분이 박현상 차장, 박재영, 박재영, 박병창 부장님도. 박병창 부장님 이제 아침 멘지 주로 해주시고. 네, 그러네요. 진짜 저도 그럼 박영진으로 가겠습니다. 주식만 잘할 수 있다면. 네, 오늘 우리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주식 얼른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늦어졌으니까요. 어떤 시장이었습니까, 오늘은? 네, 최근 시장 트렌드는 딱 정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콘텐츠 엔터, K-콘텐츠 엔터 쪽하고 2차전지 소재미, 원자재 소재 강세주. 이렇게 보시면 지금 시장의 딱 두 가지 핵심 트렌드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석탄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자재들이 강세를 보이는 상태인데 오늘 고려하연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난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지금 계속 좀 채굴이 잘 안 되는 상태라서 많이 부족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원자재들이 부족현상 때문에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로는 계속 몇 주 전부터 계속 이어오고 있는 K-콘텐츠 관련주들이 되겠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의 뒤를 이어받은 마이네임이 넷플릭스에서 4위에 등극을 하면서 또 오늘 관련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고요. 글로벌 4위인 거죠? 네. 최근에 그런 현상의 줄이 이어지고 차후에 들어올 작품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관련주들을 급등세를 이끌면서 오늘도 이쪽 섹터는 상당히 강했고요. 메타버스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강했고 또 약간 다른 쪽으로 본다면 오늘은 IT 섹터에서도 조금 흐름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 미국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달 말에 가면 신규로 공장 증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 약간 들썩였고요. 자율차 관련주들 또 오늘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뭐 칩셋미디어가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쪽 섹터주들, 전장 쪽하고 이제 자율차, 반도체 이런 쪽들이 좀 IT 쪽에서는 약간 조금 두각을 나타내면서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슈에 좀 들썩이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 흐름이 나타났고 오늘 좀 전체적인 특징에서 보면 풍력 관련주들이 좀 대체 에너지 쪽에서는 약했던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삼강 M&T랑 그다음에 CS 윈드, 급락하는 흐름 좀 나타나면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대체 에너지 섹터 쪽에서는 그런 흐름이 풍력 쪽에 조금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 바이오 섹터 주들은 좀 선별된 흐름이 조금 진행된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CS 윈드가 많이 빠졌군요. 투자하셨어요? 투자하셨어요? 아니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 그다음에 엔터 컨텐츠 이쪽은 좀 강세였고 신재생 에너지랑 이쪽은 조금 약세였던 하루 그렇게 한번 좀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결국 썩 조치는 별 볼일은 없었군요. 하이닉스는 좀 많이까지 모르겠고 하여튼 1.3% 네 살짝 조정됐고요. 최근에는 자동차가 확실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장 초반에도 좀 약세 보였었습니다마는 오전 좀 살짝 지나면서부터는 빠르게 좀 플러스로 전환되거나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좀 빈자리를 자동차 섹터주들이 좀 많이 메꿔주는데요. 사실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차량용 반도체 좀 부족 현상 때문에 힘들었다가 지난주부터 좀 부족 현상이 조금 풀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반전을 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일단은 좀 현대차 기아의 좀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3분기를 좀 바닥으로 해서 최악으로 해서 4분기 내년까지는 좀 좋아질 수 있겠다. 사실 자동차가 경기 소비재 소비주의 최고봉입니다. 제일 비싸니까. 제일 비싸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기대치가 주가에 속속 반영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반도체 부분이 워낙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지수 관련해서 좀 빈자리는 자동차 쪽에서 조금 메꿔주는 흐름들이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에 대한 신호 이런 부분들이 조금 포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msci 지수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msci 지수 관련주들은 예전에도 보시면 저희 9월달 8월달 계속 경험해 보셨잖아요. 편입 이슈가 나올 때마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이고 편출되는 종목들은 좀 약세를 보이는데 사실 이번에도 편입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최근에 제일 강한 종목 보시면 lnf, fnf 이런 느낌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랑 오늘 살짝 언급된 종목들이 카카오게임즈, 크래프톤 이런 부분들하고 일지 모티러지까지 좀 언급이 된 상태인데요. 시장에서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은 fnf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lnf 2개 정도는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나머지 두 종목은 최근에 조금 언급이 계속되고 있는데 확실히 확정되는 편입되는 발표 일정에 맞춰서 다시 수급을 확인하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좀 편출되는 종목들이 오늘 좀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라홀딩스하고 신세계하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들은 좀 매물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럴 때 수급이 조금 꼬였을 때 기반으로 해서 좀 가격 조정이 나오면 신세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관심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의료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해요. 저희 예전 거의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한세실업 같은 경우나 영업무역 이런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ODM, OEM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최근에 원화가 상당히 약하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좀 강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에서는 옷을 팔아야 되는데 재고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뭐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 많이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안 되는 것들은 좀 떨려나가면서 더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는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 이쪽으로 계속 쏠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5도가 들어오는 상태고 그런 재고를 쌓기 위한 오파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최근에 오히려 영업무역이라든지 한세실업 이런 쪽의 흐름도 좀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의료주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사실 필라홀딩스는 최근에 조금 상태가 좀 안 좋기는 한데요. 이번 편입 이슈 지나고 난 다음에는 관련주들 비슷할 수 있다고 본다라면 어차피 소비주잖아요.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신세계도 사실은 솔직히 신세계보다는 호대실라가 좀 낫죠. 면세점이라는 면에서는. 호대실라가 나아요? 지금 보시면 여행을 이제 가요. 제가 이제 카톡을 보면 참 좋은 여행사 노랑풍성 여행사 이런 데서 계속 카톡이 와요. 가자고. 유럽 출발 일정 확정. 89만 9천 원. 7박 8일. 그런 식으로 와요. 그러면서 유럽 몇 개국 계속 오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나갈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나갈 수가 있다라면 면세점 당연히 국내 유행 여행객들도 거치게 되겠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국내로도 또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실적 개선 효과가 지금 보면 항공주하고 여행주는 이미 좀 많이 그런 기대치가 반영이 됐다라면 면세점주 같은 경우는 소비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많이 못 움직였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호대실라나 지금 좀 안 좋지만 신세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 국내 내수 유통 소비주들도 지금을 바닥선으로 해서 내년에는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특히 이마트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최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면에서 환율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내수주들한테 불리한 상황이고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도 상당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공주들한테도 사실은 불리하죠. 왜냐하면 리스료에 대한 부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들이 다 있지만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지금 위드 코로나를 생각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쪽에 좀 더 어드벤티지를 주는 흐름이라고 봐요. 그런데 항공가주 같은 경우는 요새 조금 뜸하잖아요. 역시 어쩔 수 없이 이런 환율적인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 결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위드 코로나는 지금 가장 소비주들한테 심리적으로 부담이긴 하지만 최근에 음식료 섹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소비 국내 유통 소매주들 이런 부분들도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을 바닥으로 해서 3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서서히 조금 풀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비담 여행이나 항공주만이 위드 코로나의 수혜주는 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편출 종목들도 소비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꼭 납부 경우도 필요 없다. 네. 이번 수급이 풀리고 나면 그 다음을 좀 봐야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소비 관련 주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고 보겠고요. 사실 소비주라는 게 경기 소비주가 있고 필수 소비주가 있잖아요. 필수 소비주는 경기가 안 좋았을 때도 무조건 써야 되는 부분이고 경기 소비주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여유가 생기면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 저희 자동차도 말했지만 자동차가 지금 이제 없어서 사실은 못 팔은 거잖아요. 못 만들어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깨졌단 말이에요. 원자재 강세도 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진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져서 지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린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강하다라면은 또 반대로 나중에 수요가 회복됐을 때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쪽을 미리 좀 고민을 많이 해놓으시는 것도 투자의 관점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수급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모습이었지만 좋은 가격이 잘 들어갈 수 있을 기회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뭐 앞으로 지금 11월 12일 날이 이제 확정 발표일이고요. 곧 11월 30일부터 이제 편출이 이제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챙겨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종목을 지금 당장 사시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소비주 뭐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영업무역이나 한세실업이 좋다라는 거랑 비슷한 관점의 소비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박 부장님이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제 머릿속을 들여다보고 얘기하시나? 정말요? 그렇습니까? 네. MSCI 이런 지수편이 관련된 게 기계들이 매매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계들이 어떤 로직으로 들어오고 거기에 따른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있으면 우리가 잘 이용을 해먹을 수 있다. 기계들을. 그런데 MSCI 이거 지수편 출입될 때 10일 날 발표하고 30일 날 리밸런싱 될 때 기계들은 그냥 편출되는 종목은 무조건 때리고요. 네. 편입되는 종목은 가격, 가치, 밸류에이션 아무 상관없이 사거든요. 그냥 들어온다 이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보면 이렇게 리밸런싱이 되는 날까지 보통 한 45일 정도는 시장보다 강하고. 네. 맞습니다. 리밸런싱 되고 나면 이미 다 수급 이슈가 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또 반대로 되죠. 그래서 우리 박 부장님이 여기서 경기 소비재장으로 이미 돌아섰으니까 이 기계가 때릴 때 또 저가 매수를 할 찬서가 왔다. 뭐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편출이 된다고 쳐요. 그럼 당장은 수급 때문에 좀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다시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말씀들은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편출이 된다 하면 이미 거기에서 돈을 예를 들면 총시총이 10조면 그중에 5천억을 뺀다는 거잖아요. 그냥 앞으로 더 들어올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빠지는 것 때문에 빠진 거라면 그게 플러스가 될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즉 이번에 떨어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뭔가 다른 호재가 생겨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빠진 게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거 아니냐. 적정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봤을 때 편입이 되기 때문에 가수요가 발생을 하면서 12만 원이든 13만 원 오버시팅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편출되는 거기 때문에 적정 가치가 10만 원인데 8만 원, 7만 원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수급 이슈가 딱 끝나면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니까 그걸 단기적인 이 편출입 이슈에 의한 가격 왜곡 현상을 잘 노려보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시총 10조에서 5천억 빠졌을 때 그러니까 9조 5천억이 됐는데 여기에서 회복한다는 거죠. 회복을 한다. 그렇습니까? 대체적으로는 매도라는 거가 줄어들면 주식이라는 게 사실은 좀 자율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필라 골딩스가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필라.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닌데 오히려 좋은 상황이 아닌 것 때문에 주가가 덧빠졌는데 거기에 또 수급 이슈까지 해서 덧빠졌다라면 나중에 어느 순간에는 또 저점 매수의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고 그걸 뭐 지금 싸니까 사라 이런 거는 좀 아니라는 얘기고 최근에 수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ETF가 상당히 좀 수급의 블랙홀입니다. 최근에 지난번에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 2차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섹터들이 잘 가는 가장 큰 핵심도 ETF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신재생에너지 ETF, 뉴딜 ETF 많잖아요. 최근에 콘텐츠들이랑 엔터주들이랑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엄청 잘 가잖아요. 지난주에 메타버스 ETF가 4개가 상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 메타버스 ETF 안에 구성 종목들이 다 이제 HTS를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보시면 이제 가장 이제 거래가 많고 이제 익세팅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인데 이게 삼성 자산에서 한 거였죠. 코덱스니까. 보시면 비중이 이제 거의 한 10%, 10%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대부분의 그 4개 사의 ETF, 메타버스 ETF라 하면 저희가 그냥 메타버스 관련 주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대체로 다 엔터주, 게임주, 콘텐츠주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4개 총에서 보면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하이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엔터 사사들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콘텐츠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ETF의 움직임만 봐도 그 안에 들어있는 종목으로 매매해도 최근에 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아시다시피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제이콘텐트리,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부분들도 다 ETF 수급 영향이에요. 그만큼 정프로님이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은 큰 돈이 들어와서 대형주를 올리지 못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ETF 쪽으로의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종목들. 사실 지금 분위기도 좋잖아요. K컨텐츠들은 이런 분위기.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쪽들을 활용하시는 전략이 전략적으로는 맞다. 그래서 지수 편입 이슈라든지 이런 ETF 편입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종목별로는 최대한 활용하실 필요가 있는 시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하고 반도체 장비주들은 오늘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 증설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이어졌죠. 사실 얼마 전에 시장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망가지기 전까지는 기판 업체들이 상당히 강했었고요. 최근에 들어와서는 메모리 쪽 안 좋다고 그러면서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만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아마도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강했던 것 같아요. 칩셈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약간 루머성 이슈도 사실 감이 되면서 장중에 급등도 했었지만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부족 현상을 반영하는 스타일의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형 이런 쪽들에 대한 부분들 또 워낙에 단계에 많이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들은 기술적인 반등과 일단 실적 발표에 있어서 실적이 좀 견주할 거로 예상되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좀 오늘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김창권 이사가 출연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혹은 게임 관련주들 이런 이야기들도 아마 재미있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박진희 부장님이 우리 시장에서 좀 더 집중해서 보셨던 섹터든 혹은 어떤 현상 어떤 분위기 이런 거는 뭐가 좀 있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소재랑 원자재라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케이크 콘텐츠와 관련되어 있는 역시 다 시장에서 확실히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쪽에 쏠림 현상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를 조금씩 준비하는 그림이 좀 대형주 쪽에서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콘텐츠 관련해서도 뭐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꽤 있고 그렇죠. 기대되는 작품들이 좀 많이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지금 뭐 마이네임은 일단 들어왔고 이제 지리산이 이제 TVN 통해서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영애 씨 이제 돌아오는 작품 고갱인가? 고경이죠. 고경이?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거의 제이콘텐트리 작품들이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보시면 이제 마이네임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상한가에 가기도 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위드 코로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제대로 많이 못 찍었고요. 공급을 또 못했었기 때문에 이 공급이 잘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국내 영화도 상당히 좀 많이 공급이 됐기 때문에 영화 배급사들이라든지 드라마 제작 배급 뭐 이렇게 하는 쪽들에 대한 관심도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서 오히려 위드 코로나의 좀 강한 수혜? 이런 부분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우들이 많이 못 찍고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코로나 영향 때문에 넷플릭스에 그렇게 뭐 헐값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시아권의 컨텐츠 제작 업체들이 미국 넷플릭스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지만 오히려 컨텐츠 쪽에서 확실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공급자 우위로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다면 K-컨텐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력한 주인공 파워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하고 뭐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도 많이 못 가고 이랬었던 부분들이 좀 풀리게 되면 영화 공급, 배급 이런 쪽들도 상당히 좀 좋고 상영관 이런 부분들도 계속 같이 좀 동참해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칫 그 주연 배우가 화려하다는 이유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 외국 입장에서 보면 이영애든 뭐 이정재든 이병헌이든 이병헌 씨 정도는 좀 뭐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머지 배우들은 내가 저 드라마를 선택할까 안 선택할까를 결정할 때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것 같고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같이 아주 독특한 컨셉이라든지 독특한 스토리 뭐 이런 거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칫 주연 배우 잘못 보고 또 과도한 기대를 하셨다간 조금 잘못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되게 좀 기대했던 배우가 주려했는데 작품이 좀 이렇게 인기가 없어져서 이번에도 사실 그런 게 좀 고민인 거죠. 왜냐하면 오징어 게임으로 붐을 딱 일으켜놨는데 2번, 3번, 4번 작품들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다운될까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사실은 있는데 일단 사실 작품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보고 보는 배우들이 또 출연하고 연기력에서는 거의 논란이 없는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하고요. 또 저희 아시다시피 감독들도 상당히 좀 세계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감독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고려해본다면 K컨텐츠가 글로벌에서 조금 우뚝 쓸 수 있는 승기는 잡았는데 이걸 어떻게 잘 유지하고 이 부분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지는 앞으로 또 저희들이나 투자자들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TV 드라마에서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만드는 걸 좀 더 기대해야 되는 게 물론 당장 수익은 별로 안 될 수 있으나 넷플릭스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엄청 밀더라고요. 가면 알고리즘 이런 걸 해놨고 왜냐하면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자기네가 투자한 걸 해서 늘어서 돈을 많이 땡겨야 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오리지널 작품들을 많이 미는 거 보니까 이왕 만약에 좀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이런 쪽을 많이 기대하신다면 아마 넷플릭스 오리지널 만드는 회사들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사실 오리지널을 만들 때 사실 딱 받기만 하고 러닝 개런티라는 그런 형식이 없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한다면 국내 OTT 업체들도 연합을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또 조건이 바뀔 수도 있겠죠. 우리 유한타 증권의 박진희 부장님과 함께 오늘 주식시장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혹시 우리 전무님 추가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장에 대해서 제가 방금 박 부장님이 얘기 들으면서 저희 형님의 마케팅 지도 교수님이 하신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균관대에서 마케팅 하셨던 유필아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은퇴하셨어요? 하셨는데 예전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10년 전에 들었었는데 보면 오징어 게임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하던 게임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지난번 방송 나와서 대장금도 그랬었고 기생충도 완전히 세계에 없는 새로운 봉준호 장르라고 그래서 우리 한국적인 것이 세계 최고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 파워를 지금 가진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컨텐츠 쪽도 한번 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나오실 분은 우리나라 컨텐츠 수출에게 거의 뭐 압도적 1위를 또 차지하고 있는 게임 게임이 사실 우리 컨텐츠 산업의 거의 제일 큰 아들 아닙니까죠? 그 이야기 한번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진희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